뒤목 남작 부부가 주최하는 자선 음악회 그 피날레 무대의 주인공이 소개됩니다 이런 실소가 터질 만큼 끔찍한 음치 중에 음치였죠 스스로 음악에 재능이 있다 자부하며 열정을 보이는 부인에게 당신의 노래는 최악이라고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죠 그리하여 왕년에 유명 오페라 가수가 긴급 초빙된 가운데 귀가 막히는 이 노래의 감상평은 그녀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프랑스의 아카데미라 불리우는 세자르 영화제에서 까끗이 있는 프로에게 생애 첫 여우주연상을 안긴 작품이기 때문 여우주연상의 무려 7번 도전화 끝에 얻은 값진 영광이었죠 최악의 음치 소프라노라는 이 황당한 설정은 사실 미국 사교계 유명인사 플로렌스 제킨스의 실화를 모티브로 했는데요 음표 빼고는 다 부를 줄 알았다는 그녀는 무려 5장의 앨범을 발매한 만큼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지대한 인물이었죠 플로렌스 제킨스라는 여사 실제로 돈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남편이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카네기 홀에서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더 대단한 거는 그녀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석 매진 야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심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콘서트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선생의 수심은 깊어만 갑니다 예술인의 양심을 걸고 그녀에게 진실을 폭로할까? 아니면 입 다물고 그냥 돈이나 두둑히 챙길까? 너의 진실을 알아보세요? 너의 진실을 알아보세요? 너의 진실을 알아보세요? 벌거숭이 임금처럼 여태 주제 파악을 못했다 한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적어도 도전을 멈추진 않았기에 절대 폐지할 수 없는 그녀 마가르트 여사의 숨길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ff